랜덤 맞죠? 저는 정테이프! 어? 좋다! 좋아 나쁘지 않아 정테이프! 무게감이 있어서 무게도 있고 농구 잘한다고 맨날 그러더니 다 보냈어 3점 슛! 이거 오히려 이런 게 농구처럼 하면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 내가 하나 준다 내가 이거 들어가면 너 개인적으로 하나 줘 진짜요? 진짜 하나 줘 그 대신 안 들어가면 너 나 하나 줘 그게 뭐예요 이거 왜? 내가 두 개 줄게 그럼 너 하나 줘 오케이 2대1 콜 넣을 것 같은데 얘 난 넣을 것 같아 공부처럼 하면 안 들어가 난 농구처럼 하는데 난 농구처럼 하는데 안 들어가 지금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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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! 근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멋있었어 아 두 개 있었어 아니 콜 했잖아요 형님 말하면 죽혀야죠 아 진짜 아 두 개 주세요 아 진짜 셔츠가 한결 같은 거 같아요 아 석진이 형 꼴찌 치고 나간다 와 나 진짜 안 들어갈 줄 알았어 2단 셔츠? 예후! 자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미녀 삼총사 막내입니다 뭐죠? 탱탱볼입니다 탱탱볼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올 수는 안 됩니 이런 거 뭐냐 안 들었어 아이고 아 아깝다 아깝다 야 이게 되게 날라가네 실패 자 우리 팀은 그럼 양세로이 에이 형 근데 아 큰일 났어 양세로이 아이고 DC 한 장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돼 말하면 돼 뭉쳐서 최대한 야 네 개 할까 나랑? 너 네 개 좋아 네 개 엄청 좋아 아니 그럼 왜 네 개를 해 이야 이어야 2대 1 2대 1 2개 하나? 2개 하나? 저 콜입니다 콜이야? 오케이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형 돌돌 말아도 되잖아요 아 돼요? 그거 되지 뭉치는 거 돼요 뭉쳐서 최대한 너무 뭉치면 안 되지 너무 뭉치면 안 되지 아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럼요 휴지 교체 휴지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뭉치면 안 돼 그냥 휴지로는 이게 안 날라 야 말이 안 됐나 너무 심하죠 이건 너무 쉬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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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시만요 왜 안 됩니까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뭉쳐서 하는 게 대죠 뭉쳐서 해야죠 야 절로 붙었구나 아니 그랬으면 와 절로 붙었어 야 안 되지 이거는 뭉쳐서 하기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뭉쳐서 하면 그냥 손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제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투표 하시죠 자 뭉쳐도 된다 손 드십시오 손 드십시오 아 조병규 저거 와 너 이거 없어 자 둘 오케이 알겠어 야 너 두고 봐 야 조병규 저거 이거 방금 생각해보니까 될 거 같은데 야 이거 조병규 두 개 하나 제발 세천아 이거 하나 먹자 맛있게 충분히 된다고 어차피 MC 우리 팀이야 그렇지 동두천 클라스는 돼 어 양수로이 동두천 클라스는 돼. 양수로 해. 양수로 해. 공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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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두 개 하나. 두 개 하나. 두 개 하나 있어. 두 개 빨리 줘요. 여기가 광수가 있어야 힘을 합쳐서 저것들을 무리치는데. 빨리 두 개 줘요. 이광수가 없으니까.